2015년 구리 당구 월드컵 산체스 선수와 야스퍼스 선수의 준결승전 중에서 산체스 선수의 33점째 샷입니다. 어떤 공략법이 좋을까요? 뒤돌리기는 키스를 제거하고 득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빨간 공의 위치가 세워치기를 쳤을 때 빅볼이 되므로 세워치기가 현명한 판단입니다. 다음 배치를 생각한다면 1접구인 노란 공이 돌아서 노란색 영역으로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너무 얇지 않은 두께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산체스 선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득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herzlich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